야 오늘 500수 찍습니다 500수 어 나 진짜 완전 억었네 아침 이쯤옥돌 이틀!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야 쌍거리! 여기서 쌍거리 아 나 이런 쌍거리까지 야 우리 조잡다 이거 잘 뺏겼어 이제 끝났어 아 나 이 쌍거리도 나오네 여기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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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안녕하세요 타이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쭈꾸미 잡으러 왔습니다 쭈꾸미 여기 친구도 왔고 인사 한번요 여기 형님도 왔고 인사 한번 하십쇼 안녕하세요 여기 쭈꾸미 잡으러 왔으니까 여기 우선 계화도 왔는데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배들들이 다 연도 앞바다에 가 있어요 조금 여기서 해보고 이쪽쪽쪽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 9일 히트! 첫 쭈꾸미 첫 쭈꾸미 첫 쭈꾸미 첫 쭈꾸미 야 느낌이 어때? ㅋㅋㅋㅋㅋ 우리랑 안 잡아와가지고 쭈꾸미가 올라타는지 모르겠어 아니 느낌이 찐덕해 무거워? 정말 찐덕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쭈꾸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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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nt계 나 삼 얘 예아 하하하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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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 개쫀득 히트 노제는 타코스타2 602XHB 문어대로 쭈꾸미 잡고 있습니다 일은 테티스 백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드랙소리도 나고 라인은 2호밖에 없어서 라인 2호를 담았고 세 킬러 하나 달고 수박 수평얘기 수박이 잘 물었어요 첫 주 첫 주 하하하하 여보세요? 야 어디 너 왜 안와 일리 나 거기 잘 나와? 이 정면으로 잘 나오냐고 나 안했구나 한 두살만 하면 내가 잡았어요 그려? 비슷하네 거기서 세워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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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거리 쌍거리 우와 있구만 쌍거리 아 누나 누나는 아니고 그냥 땀은 땀은 나오니 히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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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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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오기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자리 백댔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튜버가 이래도 되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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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찍어서 올린다 하하하하 이래도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여기 한 30마리만 빨리 잡고 하하하하 많이 잡으신다 미션 한 5마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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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허 왜 하나 남는 것 같다며 태봉우 여기 지나갔어 승이 회원 Arts 회원iro leur 상 борe 장거리 이브 응 빨리 가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작은거리 방생하는 저 아이 좋아 쭈꾸미가 커피잔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 낫은 게 사람들이 많고 돼. 그니까요. 마무리 안 나가도. 우와. 배들. 건너 맞습니다. 배들. 배들 봐. 뺑 둘러서. 배들. 엄청나게 맞습니다. 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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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히트 수박 수박 히트 펜지를 확 이 정도 돼요 아주 푹 바퀴 쿠킹을 윗바위 히트 드디어 히트 아이고 오랜만에 형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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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구만 정말 힘들어 너무너무 누나누납니다 오케이 쿠킹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안 빠지잖아요 왔다 크다 큽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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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보지 마요 하하하하 오우 빠진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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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야장가 아니라 정야라도 건강이 없어 어디다 279개. 279개? 네. 어휴, 거기 겁나 잘 나오나 보네. 여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저기요. 기름없어요. 거기까지 못 가. 아, 나 거기 겁나 나오네. 나오네. 살이 더 좋아. 그래요, 여기는 여기 배 다 모여 있는데 왜 안 나와. 거기는 배 많아요? 여기는 레이저 부트가 있어, 레이저 부트가. 레이저 부트가 한 30개 정도 되겠어. 30개? 네. 아, 나 진짜. 맞다, 맞다. 힌트 좋네요. 힌트 좋아. 고정상으로 보여주고 싶어. 아, 나 진짜 기름만 있으면 달려가고 싶네. 여기서 보이는데. 네. 저기, 나도 저기 보여요. 하하하하. 한 번 가고 싶어 하면 안 나와. 네? 여기요, 여기. 보여요? 여기. 아하하하. 아이고, 알았습니다. 많이 다르세요. 네. 야, 태우고 있는데, 이 400마리. 어. 오전인데. 고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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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갈게요. 달려갈게요. 볼 수 있으면 와 봐. 고정상. 거기 어디라고요? 아, 마리아가. 마리아가 앞에. 바로. 마리아가. 마리아, 그. 비안도 거기 바로 앞에에요? 어, 그. 파력발주 가리 있는데. 달려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요. 너무 안 나와. 알았어요. 달려가야 되나? 어디요? 공원한거 차요? 저기, 저기. 건물 있죠? 아. 거기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돌아가면 돼.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있는데? 관절. 네. 거의 20리터 있는거지? 2.5리터 있다면서지? 그냥 이렇게 보여서 보지. 말도거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여서 보지. 솔직히 뭐지. 가고싶고. 기름은 없. 땡기기는 해요. 어. 근데 거기서 시야 떨어지면 어디서 기름 살지도 없잖아. 거기 차 있을거 아니여. 어디갔지? 기름 떨어지면은. 차 타고. 기름 좀 사러 갔다 와요. 어. 가봐? 가볼까요? 가도 뭐 어떻게든 뭐 시가 해줘. 건물지 뭐. 어떻게든 적었지? 어. 안 나온 애들 됐냐고 하고 있느니. 이야기 없는거. 이야. 좀 올려주시고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여기다. 여기. 연도. 여기 연도하고. 계화도 앞에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 홍어낭으로 쏠 겁니다. 기름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서서 늦던 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착해서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찍지마. 여기까지 왔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여기. 최하님. 와. 나 진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 겁나게 잘 나온다 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우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와. 지금 삼백수 찍고 있다고 해야지. 그니까요. 지금 삼백수 찍고 있는데.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겪어놨는데. 여기서. 백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히트. 벌써 해? 아. 히트. 저희는 금방 와가지고. 아직 감을 못 잡아가지고.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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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비도 나오네. 가비. 야. 먹물 쏴라. 저쪽에다. 화이팅. 야. 쏴라. 하하하하. 귀엽네. 가비. 오늘 오백수 찍습니다. 오백수. 어. 나 진짜 완전 오겄네. 아침이 죽었어. 하하하하. 히트. 그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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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쌍거리. 여기서 쌍거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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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렇게 잘 물어요. 무슨 색깔이길래. 고추장이요. 고추장이래. 고추장. 고추장. 히트. 좋다. 좋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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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량하고. 홍헌왕. 중간. 에너지 포인트. 여기서 지금. 300수 하시고 계십니다. 오전에. 그래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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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 duuck. 여기 빠른 workloads. Car was a big 메시지 나의 목적이Csель. 아니 거기서 다 잡고. 제가 거의 뒤따라가니까 안나오지. 히트. 훅이! 훅이! 훅이 세게! 확! 좋네 거기 다 잡고 가시네 다 잡고 가 다 잡고 가 거비 윗뚜 Hour Pyking Это 이트이트이특이트 쓥 쭈다 쭈 쭈쭈쭈쭈쭈 쭈쭈쭈쭈 ak 9 creative 예? 전종äss scaffold 전동기보다 더 빠르다고 우리는 300마리 잡으려면 전동기보다 더 빨리 감아야 돼요 빨리 감아야 빨리 내리지 여기서 20마리를 빨리 잡는 것 같은데 손방 잡는 것 같은 느낌이나 여기서는 30마리 잡는 동안 한마디 100마리 100마리 다 채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안 나와서 100마리 100마리 딱 채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2.955 2.955 나오네 3kg 3kg 정도 나옵니다 인사 한번만 다음에 기계제임 또 뵙겠습니다 명절 끝나면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어 문어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